1. 3. 3. 3. 4. 4. 산에서 죽든지 말든지 냅둘걸. 내 괜한 짓을 해서 일을 만드네 내가. 용건이 뭡니까? 내가 오늘 하룻밤 좀 묵어야 될 것 같은데. 너 왜 여기서 혼자 울고 있니? 어젯밤에도 사람이 죽어나갔어. 마연동 채연아? 납치도 했다고. 그때 살아남은 애들 찾을 수 있겠어요. 만약 이 마을을 나갈 수가 있게 되면 그땐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마십시오. 산에서 자빠졌길래. 되려나 며칠 채워졌지. 아니 아저씨 하디 지금 여기 있는 거 알잖아 지금. 알았어 알았어. 실종 신고 좀 하려고요. 제가 없어지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? 그게 누가 시켰냐고.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. 김남국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. 내가 급히 찾는다고 전해요. 그 인간을 찾아야 하늘을 찾을 수 있다고. 쓸데없이 엄한 사람 잡지 말고 가서 나쁜 놈들이나 잡아. 아니 아저씨랑 나랑만 저게 보이는데 저게 왜 보이는지 궁금하지 않아요? 이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산 사람인지도 몰라. 김욱 씨가 귀신을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미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도와주세요.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해? 시체 찾는 거 같더만. 아저씨 전공이잖아요. 실종된 망자들이 여기 머물다 갑니다. 흔적도 없이. 처음 올 땐 입던 그대로 와. 지금 나한테 그 말을 믿으라고. 전 셋 다 연관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. 마지막 신호가 여긴데 저 어디로 간 거야. 나 좀 찾으러 와주세요. 처음부터 니들은 믿은 내가 잘못이지. 한 시각 급해 사람 목숨이 달렸다고. 난! 우린 바깥 세상에 해를 끼칠 수가 없어. 그들에겐 닫지를 못하는가. 미싱. 그들이 있었다.